그림은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을 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당뇨병 환자라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우리 혈당이라는 게 있죠. 혈액 속의 포도당.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에 대한 문제예요. 당뇨병 환자는 이제 이 혈당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오줌 같은 데에 혈당이 섞여 나가는 이런 당뇨병. 이걸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하죠. 주로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운동을 하고 있대요.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혈당 변화. 그럼 혈당이 뭐냐면 세포호흡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서 혈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내죠. 지금 포인트는 운동을 하는 동안이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ATP를 많이 소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소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사람 중에 하나는 정상인이고요. 하나는 당뇨병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는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인슐린이 뭐예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그렇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두 가지 기작을 통해서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인슐린은 어떻게 혈당을 낮추냐면 첫 번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서 집어넣어서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합성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뭐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 내부로 흡수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조직 세포 내로 흡수시키면서 혈당을 줄이는 게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 중에서 누가 당뇨병인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니은은 거의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럼 이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죠. 우리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사람은 혈중 포도당이 평상시보다 많아요. 왜? 당뇨병이니까. 운동을 하니까 줄어들겠죠. 얘가 당뇨병 환자 B.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은 B고요. 인슐린은 설명드렸죠? 세포 내부로 흡수를 촉진한다. 왜? 혈당을 줄이기 위해서. 자, 디귿 A의 간에서 정상인입니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글리코진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야죠. 이건 이제 누가 합니까? 글루카곤이라는 친구가 합니다. 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면 혈당이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유지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혈당을 생성해내야죠. 이번에는. 글루카곤이 하겠죠. 인슐린을 줄이고 글루카곤을 늘리고. 자, 운동 시작 시점하고 언제가? T1일 때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요. 혈당을 많이 썼을 테니까 T1일 때가 생성되는 포도당 양이 많겠죠. 운동 시작보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